아시죠? 과제 안 오셔가지고.. 아 잠깐 마스크를 소개하시는구나 저희 여긴 마스크 필수인가요? 아니에요? 와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했던게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이.. 육성이 얼마나 나올지 아 근데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안되는 이유는? 메이크업 아 얼굴 우리 공편해집시다 우리 유튜브나 이런거 할때 메이크업 안하고 하잖아요 이제 공편해집시다 그리고 막 아 쌩얼도 좋아요 하잖아요 아 쌩얼도 좋아요 자 자유를 맡기겠습니다 뭐 그.. 지금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이유는 없죠? 쌩얼말고 그렇죠? 좋습니다 그러면 자율입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좀 더 틀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고요 아아아아 이거 맞나요? 자 사운드체크 한번 볼륨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저희도 쏘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 안돼요 자 한번 외쳐봐요 와 I'm the wor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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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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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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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